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어미크론 때문에 지난 금요일 미국 장이 아주 쇼크를 먹었죠 다우지수가 2.53% 급락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이 4,068명 사흘 만에 다시 4,000명대로 올라섰고요 사망자도 52명으로 역대 최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S&P 500 시가총액 큰 것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식으로 S&P 500 종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빨간색이 하락이고요 초록색이 상승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부분의 빅테크주들이 다 하락을 했고 화이자가 6.11%, 모더나가 20.57%, 무려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죠 그러면 이 모더나의 CEO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클리니컬 테스팅을 60일에서 90일 사이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우리 지금 모더나에서 만든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또는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서 테스팅해서 필요한 시간이 최소 60일에서 90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FDA 검토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리겠죠 또한 대규모 생산 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최소 5, 6개월은 그냥 지나가겠죠 그러면 또 하나의 대형 회사죠 화이자 CEO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해서 다시 백신을 만드는 데 정도는 한 100일 정도 비슷하죠? 모더나가 60일에서 90일 정도 클리니컬 테스트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은 지난번에 레크로나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했었죠? 여러분들 레크로나는 WHO에서 지정한 모든 주요 변위주와 관심 변위주에 대한 중화 능력을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미크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오타, 카파, 람다까지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화 능력이 확인이 됐는데 이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률적으로 있을 확률이 더 크겠죠? 그건 뭐 세포주나 동물 효능 시험을 통해서 회사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세포주 실험이나 동물 실험을 해서 레크로나가 효과가 없다고 해도 또 그에 맞는 새로운 항체를 찾으리라 확신하고요 또한 셀트리온이 신성장동력 확보로 준비한 MRNA 플랫폼 트릴링크죠 코로나19 비롯한 다양한 바이러스의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을 하기 위한 이런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이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없다면 저는 혹시나 셀트리온이 이 백신을 만드는데 착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오늘 9시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